2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5.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5.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5.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2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다시 들으십시오.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 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 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어떻게 오셨습니까? 5.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5. 어디 봅시다. 5. 여기가 아픕니까? 6. 아, 네. 6.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6.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 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 어떻게 오셨습니까? 5.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5. 어디 봅시다. 6. 여기가 아픕니까? 6. 아, 네. 6.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7.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7. 내 프로그램을 하자고 7. 내本 목apse에는 10선овых 것 같습니다. 8. 제가 안정식이 9. Soldier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